간단하게 작업평면을 잡는 것을 해봤구요 솔리드 면을 가지고 잡는 것. 그래픽 뷰를 작업평면을 하겠다. 그 다음 레벨. 레벨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아시겠지만 확인 차원에서 현재 지금 레벨을 왼쪽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레벨이 1번 레벨 하나로 되어 있구요. 요소가 8개가 있어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현재 이 솔리드가 있고 현재 화면의 요소 개수를 한번 파악을 해보면 화면에서 요소 개수 체크해 보시면은 솔리드가 하나에 원이 6개가 있어요. 솔리드가 하나에 원이 6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을 2번 레벨로 옮겨 보겠습니다. 현재 화면에 존재하는 원들만 QM, Circle 선택을 해서요. 레벨 오른쪽 마우스. 레벨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한 다음에 이동하겠다. 어디로? 2번으로 옮기겠다. 2번으로 옮기겠다. 확인하시게 되면 레벨을 왼쪽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2번 레벨에 6개의 원이 있고 어? 1번 내지는 뭐가 2개가 있네. 1번에 지금 2개가 있죠. 왜 2개가 있지? 자 사용자 레벨을 1번으로 하고 2번을 꺼 보겠습니다. 현재 화면에서 요소 개수 한번 볼까요? 솔리드 하나인데 뭐 색깔도 표하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요소 개수라고 뜨긴 뜨네요. 블럭으로 되어 있고 블럭. 뭐 여하튼 요소 개수가 왜 2개로 되어 있는지는 일단 점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일단 점은 안보이는데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렌더링을 해놓은 상태에서 솔리드, 트리 구조에 보시면 가공 경로가 있고 솔리드가 있어요. 이 가공 경로에 솔리드에 보시면 솔리드가 하나 있는데 블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블럭을 왼쪽 마우스로 클릭하면 하이라이트가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되는데 이때 와이어 프레임을 보면 뭔가가 선택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마우스로 클릭해서 선택된게 아니라 여기 솔리드의 하위 밑에 있는 얘를 선택하면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보시면 얘 때문에 그래요. 자동 강조 표시 내가 트리 구조의 어떤 부분을 클릭하면, 솔리드에 클릭하면 그 부분을 하이라이트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이 솔리드를 마우스로 클릭한 것처럼 여기 뜨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선택을 해제하려면 예스 버튼을 누른다고 해서 해제되는게 아니라 이 모체가 되는 솔리드를 선택하셔야만 해제가 됩니다. 참고하시구요. 나중에 이거 해제하려고 지우려고 하는 분도 계시더라구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